마비노기를 쳤어. 트위치에게도 마비노이 방송이 있을 것 같아 치니까 제일 많은 게 17명짜리 방인데 외국인이 하고 있어 너무 신기했지. 왜냐하면 평소에 트위치 방송이라든가 마비노이 방송을 거의 대부분 한국 분이 하실 외국인이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자분이 게임 방송하고 있다고 마비노기 페카 상급으로 돌고 있었어 알렉시나 서버 방송하시는 분 아시나보네 RTS님 마비노이 방송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했지 어 헬로 하면서 인사했는데 막 인사 많아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하니까 물어봤어 내가 아 혹시 혹시 해외 미국 서버인데 혹시 그 나라에서 마비노기가 얼마나 인기가 많냐 물어보니까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고 딱 하나 들었어 어 마비노기 페이머스 페이머스 인데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분이 답한 게 어 뭐 블라블라라 하다가 언 페이머스라고 했어 언 페이머스 다른 건 다 못 알아 듣겠는데 언 페이머스는 너무 명확하게 말하더라고 언 페이머스 인기 없다고 아 좀 씁쓸하더라 자 우리 마비노기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 열심히 열심히 울기리 놀고 그냥 잘해야겠다 아프지마라 마비노기 그래서 내가 굉장히 너무 슬프다고 쏘스에드 해가지고 그 친구도 예 쏘스에드 하고 눈물에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.